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이 벨벳 타펫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벳 타펫 테이블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테이블입니다. 디자인이 매우 고급스럽고 실용적이죠. 야외 공연 시 바람으로 인해 테이블이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벨벳 처리를 하여 상자나 모자, 도구 등을 올려놨을 때도 미끄러져서 떨어질 걱정이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바닥에는 고무 패킹 처리가 되어 있어서 테이블 또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이블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데요. 벨벳 타펫 테이블의 무게는 1.2kg 정도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벨벳 타펫 테이블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 또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가능하죠. 가운데 기둥은 3단계로 분리가 돼서 그 부피 또한 한 번 더 작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벨벳 타펫 테이블에 대해서 보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마승 중 무언가 고급스럽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신있게 이 테이블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